자, 19학년도 9월 모평 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 간에 친함이 있어야 되고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자유친이라 그래요. 그냥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거 유교의 오륜인데, 다섯 가지 윤리. 부자유친. 자, 인과 신하 간에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 자, 이거는 군신유의라고 합니다. 군신유의. 자, 남편과 부인 간에는 분별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건 뭐예요? 부부유별이라고 합니다. 부부유별.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이거 발음 잘하셔야 되는데. 자, 부부유신이라고 합니다. 부부유신. 어른과 아이가 아닌 차례가 있어야 된다. 이건 뭐래요? 장유유서죠. 장유유서. 자, 이건 유교에서 말하는 다섯 가지 윤리. 오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교죠. 유교. 자, 나. 섬기는 일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 가장 큰 섬기에는 물질적 봉양. 공경. 이거 양지 나와 있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입신양명. 자, 이런 거 어디서 아까 얘기했어요? 효에서 얘기했죠. 효. 효와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는 상경여빈. 상경여빈 방금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죠. 부부. 그리고 뭐 그렇다고 상경여빈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뭐 어쨌든 상경여빈은 부부관계. 이번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상부상조. 여러분 참고 상부상조는 뭐 우리 교과 지금 범인 아닌데 이웃 간의 관계입니다. 서로서로 돕는다. 이런 얘기고요. 3번. 사랑함에 함께 늙어가는 백년해로. 백년해로 같이 늙어가는 거. 부부관계죠.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도 부부. 3번. 몸과 마음으로 헌신한 사군이충. 이건 임금을 충으로서 섬긴다. 이거 군신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군신관계. 정답은 5번이겠네요. 몸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불감회상으로부터 뭐한다? 시작한다였습니다. 효에 대한 이야기. 아까 뭐라고 했죠? 불감회상에서 시작해서 입신양명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은 입신양명.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